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시젠, 우리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과거에 비해서 힘은 좀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멘텀적인 부분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요. 물론 앞에 올라왔던 그런 상승 탄력 대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또 신규 편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었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높은 밸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또 신규로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브리핑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젠에 앞서서 지금 현재 시각이 1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전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던 추천주를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되기도 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우선은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유롭게 지금 수익 실현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원제약, 그 다음에 경동제약도 좀 전에 슈팅 나왔을 때라도 수익 실현을 한다면 하겠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단기로서 대응을 잘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수가 부근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종목을 언제 추천을 드렸냐 자 어제, 어제 제넥신 영상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제넥신 영상, 그쵸? 9월 1일 제넥신 영상에서 대원제약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한번 잠깐 보시죠. 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장 중에 지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딱 2만 천 원이 맥점입니다. 2만 천 원. 오늘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 밑으로 접근하셔서 2만 천 원에 가까운 라인에서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포인트가 있습니다. 5일간의 조정이 있잖아요. 5일간의 조정. 5일 동안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근데 그 5일이라는 게 이 캔들부터 칠지 안 칠지는 모르죠.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내일 하루 더 쉬었다가 반등을 해줄 가능성도 있는데 이 5일이라는 데 왜 의미가 있냐면 5일 동안 적정 주가, 적정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요. 5일 입형선이 그 정도 부근에 다가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일 위로 올라타서 달려가주면 단기적인 추세를 한 번 더 힘을 좀 싣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원제약 브리핑을 좀 해드리기도 했었고 여기 보시면 경동제약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분석에 비중을 둬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자 일단 경동제약 같은 경우 여러분도 잘 보시면 자 이런 지금 저항 라인 거의 15,200원 정도가 저항 라인이에요.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라인인데 이 15,200원의 저항을 어쨌든 계속 돼요. 점점 저점을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약주로 수급이 한 번 좀... 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저 영상 보시면 그래도 기술적 분석 일부를 조금 여러분들도 습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길을 넓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가가 어디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이상 목표로 두셔도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종목 설명드릴 때도 약간은 스윙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어제 종가가 막판에 또 이렇게 끌어올려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종가에 접근을 해도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가 밑으로 들어가는 전략도 좋다. 항상 이 습관도 괜찮아요. 시가 밑에서 잡는 전략. 그러면 전일 종가보다도 조금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됩니다. 지금 오늘 장중에 9.8%나 급등을 보였다가 지금 또 움직임이 좀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조금 약간 선수의 영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분봉 놓고서 분봉상 이런 지지 타점들을 잡아가지고 또 접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죠. 팔고 사고. 그렇죠? 이런 라인에서도 고점에서 한번 팔고 쭉 빠졌을 때 5분봉상의 스토케스틱도 여기서 사면 어때요? 쉿에 다시 나오잖아요. 지금 스토케스틱 또 쉿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것들도 한번씩 활용하시면 좋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철저하게 해서 트레이닝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다 해드렸었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대원제약 우리도 3%, 4%, 5%대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증이 오늘 하루 인증입니다. 대원제약 이런 식으로 여기도 대원제약. 경동제약도 좀 개별적으로 공식 추천은 대원제약으로 했어요. 그래서 대원제약 우리가 짧게 단타로 분할 매도하고 있으니까 분할 매도한 부분들 인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길게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9%, 10% 올라도 거기까지 우리는 따라 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은 제가 트레이딩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즌 다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뭐 타점적인...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죠.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뭐 2분기가 피크 찍고 3분기, 4분기가 피크 아웃 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기는 한데 사실상 3분기, 4분기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준 잡았던 것 대비해서 2분기는 더 퍼포먼스가 컸던 거고 오히려 3분기, 4분기는 반대로 예상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그래프가 실적에 대한 그래프가 예상치가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말 그대로 실적 그래프 그대로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독감 계절이 오잖아요. 그럼 독감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키트 또 개발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또 변종된 바이러스 4종에 대해서도 4가지를 함께 다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키트들도 지금 벌써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참고로 시젠 같은 경우에 매출의 95% 정도는 수출입니다. 수출.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는 오히려 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국내는 지금 하루에 300명, 400명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완전 초비상이잖아요.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 물론 인구에 대비해서지만 아직까지 미국도 몇만 명대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수요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지금 검사 대기자가 4,5만명 정도인데 거기는 1 확진자가 3만명, 4만명대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만명대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감소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또 하반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도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도 지금 오히려 하반기에 준비할 거에 대해서 미리 발주를 다 넣고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수출에 대한 그러니까 수주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생산하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다.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2분기가 피크였던 거지 이 종목이 당장에 그냥 단기적으로 잠깐 장사하고 많은 기업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더 철저할 것이고 방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측할 수 없는 변종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식별할 수 있고 어떤 진단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도 지금 이미 대기 중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금 이미 벌써 시장을 거의 선점하고 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목받으면서 시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게 됐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다 지금 드러났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2분기에 찍고 3분기에 빠졌다라는 거를 악재로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3분기, 4분기에도 꾸준하게 더 증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피크보다도 더 넘어설 수도 있어요. 현재 기준에서는 수출이 감소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3분기, 4분기 컨센서스를 이렇게 조정을 했지만 컨센서스는 말 그대로 지금 현 시점, 현재 분석을 하는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치, 기대 밸류에이션, 미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측하는 추측성 목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보고서 같은 것들도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리프트나 이런 거 수시로 변경이 되고 목표가도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멀리 바라본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의 목표가까지 예를 들어 이거죠.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150% 수익을 달성했을 때 제가 여기 육거리를 빠지는 연속 은봉 6개 자리에서 이제 매수 추천을 강력하게 드렸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목표가 사실 저는 이때 당시에 전고점까지만 목표를 잡았어요. 14만원 부분까지만. 여기까지만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목표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평당관리를 잘 해놓고 또 빠질 땐 사드리고 살 건 잘 사놔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로 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여기서 사서 이만큼 다음날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욕심들은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될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게 바라봐야 될 종목들은 오늘 분야표 회원들 수익 실현했던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영림원 소프트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단기로 들어가자마자 먹고 튕겨서 먹고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죠. 이런 거. 그렇죠. 영림원 소프트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5일선 매매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일선 추세가 이렇게 강하고 5일선은 계속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럼 어떡해요. 또 5일선. 지금 시가도 5일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시가 찍고 아래 내리는 꼬리에서 매매를 해라.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나잖아요. 그쵸? 그날 돌아가서 단타로 3%에서 5% 이런 식으로 한 시간도 안 돼서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라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좋아요. 그날 그날 먹고 싶은 거 먹고 딱딱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장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조금 더 방향성을 잘 잡으면 그때는 이제 수잉들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때인데 지금은 일단은 뭐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손절 친 것들도 있어요. 손절 친 건 손절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절 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영림원 3%대 사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신규 상장주들은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전 고점이 19,000원에서 19,200원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쵸? 그럼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를 돌파한다면 엄청난 퍼포먼스성 그런 주가가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아침에 좀 16,500원 이런 라인에서 매매를 했는데 16,500원 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요. 그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소량 정도는 소량 정도는 좀 가져가도 됩니다. 이미 수익을 좀 17,000원에 대해서 5%, 6% 이렇게 수익을 챙겼으니까 한 16,000원까지만 내가 손절 잡아야지 하고서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버려놓으면 아깝잖아요. 좋은 종목 잘 잡았는데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땐 좀 잡아놓고 한 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저항을 받거나 혹은 16,000원 밑으로까지 더 깨고 막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다 그러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봐도 좋을 종목입니다. 자 아무튼 자꾸 두루두루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거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준비를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제가 스토케스틱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하시기 편하라고 좀 보탬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좀 많이 드렸죠.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어때요? 골든크로스 나타내는 자리니까 이런 데서 매매를 하니까 뭐 여기서 다 이 한 번의 슈팅 다 끝나고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만큼이나 또 뒤에 상승을 보였죠. 여기도 여기서 잡으면 이만큼 상승 보였죠. 여기도 잡으면 여기도 이만큼이나 상승 먹을 수 있었죠. 여기도 이만큼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횡보를 할 때랑 급락을 보였을 때랑 조금 달라요. 다른 패턴입니다. 그건 제가 우리 VAP 회원님들께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이지만 조금 달라요. 하지만 침체가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괜찮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젠을 편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24만원에서 24만 5천원 라인에서는 1차 편입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갖고 좀 예를 들어 추가적인 더 하락을 보였을 때는 뭐 23만원 부근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거나 이렇게 잡아가는 전략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 아직 존재합니다. 그냥 지금 그냥 이렇게 버려버릴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5일간의 조정을 받는 종목 중에 제가 좀 비슷한 종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시 44분이죠. 보통 14시부터 해서 거래가 슬슬 더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후장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을 종목인데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이에요.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인데 딱 맥점 하나만 그어드리고 사라지겠습니다. 저는 이 라인 그렇죠? 이 라인이에요. 딱 14,350원 부근입니다. 이 라인만 지지를 해주면 돼요. 14,300원 부근 이 라인만 지지 받아주면 됩니다. 자 거래가 유입이 됐죠? 거래가 유입이 됐는데 그 다음 5일간의 조정 역시나 5일간의 조정인데 어때요? 5일간의 조정을 거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5일선을 다시 탈환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유입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나간 흔적이 이만큼이나 들어온 거래가 지금 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앞전에 이런 저항대 라인 앞전에 저항대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금은 좀 약간 단주 거래가 많아요. 지금은 좀 단주 거래가 많고 순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붙지만 한번 보세요. 호가창도 현재로선 양호한데 제가 봤을 때는 14,500원에 가깝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손절은 14,300원에나 14,000원 정도 내가 14,500원 위에서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14,300원 정도를 손절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그래도 뭐 한 600원, 700원 정도에서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14,0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거래가 탄력이 크진 않은데 호가 물량도 점점 쌓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일봉 차트도 너무 좋은 흐름이고 그래서 에스틱 파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아까 영리먼 소프트 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같이 관심 가져주셔도 좋아요. 이 종목 지금 스윙으로 더 봐도 됩니다. 손절만 좀 분할로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4%에서 절반매도 마이너스 7% 최종 손절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거예요. 분할매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가지 뭐 교육자료들도 계속해서 오픈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회원님들이 또 스스로 매매하는 데에 있어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후기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오픈을 해드릴 텐데 정말 뭐 자랑을 한다면 끝도 없죠. 근데 100% 또 수익만 백발백중이냐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짧게 짧게 대응해서 아닌 건 또 빨리빨리 빠져나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림텍도 오늘 한 1, 2%대 손절은 했는데 뭐 손절한 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뭐 이렇게 막 미친 듯이 30% 40% 물려서 그냥 기회비용 날리고 시간만 보내고 안 좋은 기업까지고 물론 드림텍이 안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좋은 기업은 오히려 빠지면 더 적감해서 하는 찬스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빨리빨리 또 대응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또 회원님들께 또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나 금액적인 부분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연락하기가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 그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지금 초본데 초보들도 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싶으면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또 교육자료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VIP 가입 관련해서 뭐 가입을 희망하거나 가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저기가 추가적으로 또 가입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또 좋은 인연이 되면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어 지금 또 시장이 아직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트레이딩장이 맞을 것 같고 급하게 빠졌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종목도 다시 한번 밑에서 또 사들이는 방식 요렇게 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또 포트 구성을 할 거니까 지금도 충분한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많이 많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